에이티즈 고등학교 야 그래서 오늘 점심 뭐냐? 점심 먹을래? 아 누가 왔다 간 거 같은데 아 근데 오늘 여기가 에이티즈 고등학교 어? 이게 석은 뭐지? 드디어 나한테 관심으로 깃잡힐 건데 여기 이사장님이세요? 아 얘들아 고장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쩌지 약간 힘보내야 좀 나셔도 돼 생각보다 관심 안 가졌어서 놀랐죠 생각보다 전학생인데 포커스 없어서 놀랐죠 아니 이것은 폭풍의 전학생 송민기 너가 말로만 듣던 그 폭풍의 전학생 으아악 무섭다 아니 무슨 일로 전학 왔어요? 이 에이티즈 고등학교가 동아리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서 아 그렇지 동아리를 제가 좋은 동아리를 들어가려고 여기 에이티즈 고등학교였어요 아 제가 또 탈게요 네 제가 또 탈게요 저희는 1년에 2번 전지훈련 가요 남해로 오오 남해 좋은 거 아시죠? 네 남해 출신이잖아요 남해 홍보대사거든요 아 진짜요? 전행 무료인가요? 네 당연하죠 식사는 전복 좋아하세요? 아 전복 기가 막히죠 동아리 진짜 따서 드시면 돼요 그리고 아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? 동아리에 하려면 입금을 해주셔야 돼요 뭐야 안는데 우리은행 1002 아 저희 같은 경우는요 근데 뭐 학교에 바이크부가 있어 그니까 근데 약간 자네도 관사인 바이크부사인 일단 들어오면 이 뒷머리 흩날릴 거고요 오토바이 좋아요? 아 저 오토바이 무서워서 별로 안 좋아요 저희 시속 15km만 달려요 아 그래요? 안전기 혼자 자전거를 동아리 같은 거 아니야? 서혜구 갑시다 제일 제일 재미없고 제일 보자 건 없어요 저희 동아리는 협업하는 동아리 다른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에이티니고랑 같이 이렇게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에이티니고 친구들과 항상 좋은 추억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걸 같이 하나요? 어 뭐 같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아 서혜부인데 춤을 춰요? 네 서혜부의 어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파란 의상을 입은 사내가 조금 춤이나 뭔가 트월킹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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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월킹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학생 네 나는 그런 거 잘 못해 저희는 부장입니다 이게 또 제가 평화의 상징으로써 한 가지 제안을 드릴 게 있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최고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요? 네 그러면 저희 한 번 다 같이 목표를 한 번 세워서 여기다가 이쁘게 한 번 글씨를 적어볼까요? 웰컴마 행복으로 가세요 정학생 친구들 한 번 읽어볼까요? 웰컴마 웰컴마 아 미안해 다시 해볼게 다시 해볼게 아 귀엽다 아니 우리 정학생 귀엽다 그 다음만 안 가져도 돼 아 너무 귀엽고 괜찮아 저의 목표를 APIs 아 그리고 보소 LOIS 에이티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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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가보즈 웰컴마 헨 Et 보 다같이 먹어 먹어 해 먹어 먹어 후 먹어 먹어 해 랄랄랄랄라